와 루프탑 수영장 애들 오면 좋아하겠네 여기도 참 이 동네도 참 좋아 루프탑 수영장이 진짜 몇개야 사람도 없고 최고네 한번 와봐야 되겠구만 4층이 온천이고 5층이 루프탑 수영장 딱이네 아마 온천요금 한 7 8천원 되면 아마 여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거에요 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전망도 좋네 와 이지더원 어 부산신항 여기 부영아파트